이제 완벽하진 않지만 계속 잡아 나갈거고 스텝을 배우고 처음부터 운동할때는 원래 볼을 안줘요 자세만 잡고 코디네이션을 아예 볼을 업고 있잖아는데 우린 이제 우린 조개니까 우린 조개니까 볼이 먼저니까 자 지금 배운거 있어요 우리 사이드 스텝 배웠어 자 상체 고정 코어 항상 생각하고 자 사이드 치고 여기까지 나왔어 여기가 공격이예요 그쵸 내가 볼을 줄거야 그거 볼거야 어떻게 받는가 한번 끝나면 다음번 나오세요 오케이 볼 잡고 리프트하네요 네 잡고 그냥 여기까지 드립을 하고 저한테 다시 주시면 돼 자 나오세요 사이드 스텝 뒷꿈치 잡아주고 뒷꿈치 띄고 뒷꿈치 담아면 안돼요 오케이 컨트롤 어 됐어 오케이 됐고 방사 뽈리기 사다를 뒤에서 해줘요 컨트롤 오케이 뽈리기 이동 컨트롤 아니고 그냥 컨트롤 스톱해요 어 그래 웃기지 내일까지 와도 돼 하하하 컨트롤 하하하 컨트롤 자 뒤에서 사다리가 울면은 해줘야 돼요 오케이 라인에 맞춰서 라인에 맞춰서 오케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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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트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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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트롤 좋아 컨트롤 음 음 으 조ather 음 아 아 음악 아 지금 왕자 지금 왕자 지금 왕자 왕자 혹시 오늘 폭염주의본가요? 아니 진짜 하하하하하 아무리 시작도 안와 오늘 날짜 잘 잡았네 따뜻하게 좋네 자 보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거 바디 포지션 자 사이트 템 나왔습니다 우리 공격 이쪽이요 볼 줬어 내가 여기서 줬어 다 여기 잡아 수비 여기 있어 각도 나와요 안나와요 안나와 절대 안나와 각도 한군데 밖에 없어 항상 열어서 큰 쪽으로 쉽게 얘기해주면 왼쪽으로 칠거면 우리가 이쪽 공격이면 오른발로 컨트롤 그래야 각이 이렇게 나와 근데 지금 보면 다 왼발로 잡아 버릇대가지고 저쪽에서 하면 반대로 볼 오면 넓은 쪽으로 이해 안되시는 분 다 되시죠 사이드 스텝 쳤어 열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을거에요 열고 받으라고 열고 받아야 돼 볼 스톱형이요 이동 컨트롤 아니고 한 50cm 1m 안에 자기꺼 볼 들어와야 돼 치고 볼 한번 자 스톱 이래야 내가 우리 편 이용하고 패스 주던가 주는 척 이동 왼발 잡으면 하나밖에 안나와 이해 안되시는 분 이거 진짜 중요해요 축구야 제일 중요해 이게 자 우리 지금 이론으로는 배웠어요 자 시작 자 파이팅하고 다같이 파이팅 파이팅 환들어 와 좋 웬만한 안 튕겨나가게 요번수 왼발잡이잖아 해야 돼 해야 돼 그러니까 굿 와 굿 좋아 컨트롤 오케이 뭐야 이거 개인기야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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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굿 굿 굿 굿 굿 오 패스 의지같아 이거 하기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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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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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굿 뒤에 너무 빨리 나온다 컨트롤 신경 써 자 컨트롤하고 나한테 패스 오케이 바로 패스 오 토치 몇 번이요 컨트롤 테스트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네 가져와 자 컨트롤 테스트 굿 집중해 집중 좋아 좋아 어 즐기면서 해 좋아 나와 오케이 좋아 좋아 아 늦게 와갖고 한 열 바퀴 굴려야 되는데 어 컨트롤 신경 신경 자 다 돌아가면 멈추세요 야 어저께 배가 놓고 뭐 딱 정확히 잡아야 돼 배우고 하루만 까먹으면 어떡해 10시간만 다 돌아가면 스톱이야 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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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알려줄거야 그거 오케이 스톱 휴우 하우 어우 추워 야 지파 자 자기랑 채영이 비슷하신 분 둘 둘 2인 1조 잡으세 여 채영이 비슷하신 분 뭐 싸우거나 이런거 할거 아니니까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패스 잡아주려고 하는거니까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어 2인 1조 2인 1조 한 분도 없는데요 준양이랑 이렇게 하고 어 어 수민이랑 원세기하면 되겠는데 윌로 오시오 남으신 분 아 이것도 개인 지도인데 아무거나 네거 내거 없어요 빠르게 빠르게 이동 빠르게 시간이 돈이요 이쪽이다 이렇게 할까요? 자 여기서 쭉 쓰세요 서로 마주 보고 서로 마주 보고 이쪽으로 이쪽으로 한 줄로 그래야 볼 수 있어 2인 1쪽 파트너끼리 마주 보고 이렇게 이렇게 가까이 붙어야 돼 둘이 손잡고 있어요 가까이 일렬로 열 맞추고 뒤로 오세요 뒤로 자 여기서 안 보이시는 분 뒤로 돌리세요 내 파트로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다리하고 컨트롤하고 나한테 내가 패스를 받았어 왜그래? 허다리하는거 아니에요 지금 자 나아가 내가 지금 여기서 패스를 달라고 얘기했어 근데 지금 패스가 나한테 오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오른발 왼발 줄 줄 알아야 되는데 아무도 안와 자 자 우리가 지금 알려줄거는 앞으로 이쪽으로 했어야 되겠다 자 내가 이제 패스의 자세를 잡아줄거에요 여기서 뭐냐면 중요한건 뭐냐면 내가 볼이 나가는 방향 뒤디발 네 뒤디발 볼이 나가는 방향이 뒤디발 나가는 쪽에 가슴 네 그대로 나가야돼 여기서 일로 열리면 볼이 일로 나가는거에요 내가 원하는 방향에 가슴이 같이 뒤디발이랑 가슴이 같이 나가는 일직선으로 자 보세요 자 자 왔발 이ő브 한번있어요 괜찮아요 가만있어요 다 지금처럼 차 ihren 내가 이걸 잡아줄거야 지금 손 들고 발목 긴cu caterp 발목 긴 고정 응 이쯈발 더 내려와 발목 고정 이걸 잡아줄거에요. 서로 이걸 잡아줘야돼. 왜냐면 앞에서 보면 틀어진게 보여요. 다. 자기는 몰라. 봐줘야돼. 알았죠? 네 고! 너무 숙였다. 너무 숙이지 마라. 봉찰때. 자, 볼 가운데만 차야 돼. 가운데. 인사이드 차야 돼. 인사이드 가운데. 그렇지. 거기에. 스타러 오고 있는 쪽으로 정확하게. 원석이도 너무 아래쪽에 찬다. 약간 위쪽이야. 어. 중앙볼. 인사이드 실제 패스하는 것처럼. 준영이도 마찬가지. 준영이도 마찬가지. 몸이 안 틀리게. 발이 너무 붙어. 약간 빼야될 것 같은데 옆으로? 어. 집는 바. 손 올려. 손 올려. 오케이. 손 올려. 다 왔다. 다시 고정. 여기 맞춰야 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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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네. 오케이. 아래. 좋은데. 미안해. 좋은데. 스탑. 대박. 지금 여기서. 나갈 때는 지금 이렇게 나가. 왠 바래요? 더 이렇게 나가야 돼. 여기서 이렇게 나가면 볼 이렇게. 어. 완전 니을 자. 그리고. 여기서 나갈 때는. 어. 이게 아니고. 그렇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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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자, 지금 안 잡아주는 상체. 트로이잖아. 어. 위에 맞춰야 돼. 위에. 여기. 봐봐. 지금 어디 맞춰? 볼 여기 맞지? 네. 어. 여기 맞아야 돼. 어. 여기 자. 여기 감각. 잊지마. 요거. 축가부터 바꿔야 되겠다. 여기야. 오. 굿. 좋아. 좋아. 아. 근데 스톱. 그럼 뒤니깔. 여기서 차면 힘 안 받아요. 반. 뒤에. 여기서 찬다는 생각이. 네네. 창이 어디 배웠지? 오케이. 뒤니깔. 뒤니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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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발목이 흔들리면 안 돼요. 고정돼야 돼. 고정. 맞춰야지. 여기를 맞춰야지. 네. 여기를. 중간 부분에. 실제로 패스한다고 생각하고. 눈이 너무나 낮은 쪽에 맞는데. 온건. 더 높은 데. 더 높은 점에. 오케이. 그 정도. 그 정도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오른발 왼발 번갈아가면서. 항상. 안 흔들리게. 공 찰 때 안 흔들리게. 거기서. 안 흔들리게. 너무. 밑에. 너무. 밑에 맞아. 창혈아. 공. 공 위쪽 공 중간 부분. 옳지. 어. 여기 놔. 은. 요거 웬만한 삶이 아니지. 왜 놔. 회사 emerge 발 뒤쪽으로 너만 앞으로 와 있다 집는 발이 너무 앞으로 와 있잖아 뒤로 약간 내려간다 어 내려간다고 오른 발이 오케이 그 상태로 아 몸이 왜 이렇게 좋아 황손대? 좋아 어 세게 찰 필요 없어 세게 찰 필요 없어 비밀에도 몸이 틀어져 아까 내 춤전에 얘기했잖아 일자 나랑 같이 힘 빼고 힘 빼고 발목 도전 손들어 자 다음 어디 맞춰야 돼? 다 어디 맞추는데 발 꼬리 거기만 더 생각하고 이 상태에서 살짝 내려가 디딤빨도 내려가야 돼 같이 디딤빨도 같이 하자 그렇지 몸이 왜 이래 돌이야 돌 여기서 이렇게 해버리면 회전 먹어요 그렇지 최대한 여기서 이 상태로 같이 가야 돼 풀 스윙 아니야? 끊어줘야 돼 앞에서 봐봐 끊어줘야 돼 왼발 스텝 밟지마 오케이 그냥 발목 더 꺾어야 돼 위로 엄지발가락 힘 줘 위로 오케이 굿 자 모르겠다 모르겠다 나 어디 맞춰야 되는지 모르겠다 몰라 나와봐 골 자 주몽 가자 가자 뭐가 잘못된지 아시는 분 너무 디딤빨이 가 갑자기 또 오케이 또 다음 여러 명이 봐줘야 돼 발목 고정 발목 그렇지 또 발목 고정 어느 발목일까 어느 발목을 고정하라는 걸까 여기요? 그렇지 차는 발 지금 너 같은 경우에 볼을 차 이러면 패스가 나갈 때 발목이 안되는 거야 자 자 한 번 딱 가르쳐줄게요 자 11자 11자 오른발 꺾어요 다슴 돌아가면 안 돼 장면 보고 내가 보기에 위에서 볼 때 니은자가 정확하게 나와야 돼 네 니은자가 90도가 정확하게 나와야 돼 자 엄지발가락 위로 든다 생각해 들어 더 더 더 안 꺾여 더 똑같이 가슴 돌아가는 사람 잡아 자기가 느껴야 돼요 여기서 같이 내려가 오케이 자 스윙 아니야 끊어져야 돼 오케이 자 다섯 개씩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엄지발가락 안 올라가 지금 이거 시키면 안 올라가 그렇지 다시 엄지발가락 자 11자 11자 니은 엄지발가락 위로 그대로 내려가 다섯 개 시작 끊어 둘 발목 셋 넷 자 걸려도 니가 걸려 잡아 잡아 인사이드 왼발 힘이 없어 힘이 흔들려 이거 뭐야 이거 축구여 재기여 어디 맞추라 그랬어 위에 어디 그렇지 어 오케이 형처럼 밟고 있어봐 인사이드 지금 방금 어떻게 나갈까요 봐요 오 되고 있어 이렇게 나가야 돼 힘이 아무도 안 받아 그래서 이게 인사이드 패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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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이드 패스 이 스피드가 나와야 돼 안 맞춰져 돼 제대로 안 맞춰져 고정이 안 되고 이해했어요 오케이 다음에 또 잡아 드릴게요 자 골 가운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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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고 있는데 이거 밀어차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끊어차 왜 이렇게 끊어차는 거예요 기본 자 자 자 여기 중요해 아주 중요해 골 하나 줘봐 내가 자 숏이야 숏이야 패스가 우리 편은 숏이야 가있어봐 숏이야 정확하게 줘야 돼 간결하게 끊어차는 거 롱이야 롱 롱 두 가지 이거는 소나 차면 바닷볼이 죽고 살려주는 거 패스 두 가지 이해했죠 네 물 물 물 물 물 물 물 물